안녕하세요. QN 깜냥입니다. 커세어의 신작 HS60 헵팅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타부착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하지 않을 때 분리해서 헤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죠. 마이크 타입은 단일지향성이라서 주변 소리가 작게 녹음될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.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윈드스크린을 벗겨내고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선명도 자체는 윈드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지만 숨소리나 강하게 발음이 되는 단어 등을 고려한다면 윈드스크린을 씌우는 게 더 좋습니다. 내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. 단일지향성 방식을 채택한 만큼 주변 소리가 작게 녹음되는 편인데요. 의사전달용으로 사용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성능입니다.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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